뉴스터 워크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은 해야 법제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그가 미복기 의혹에 대해 수사란 그런 제모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가 미복기 의혹에 대해 그걸 동부지검은 지난 4월 대당 사건의 핵심쟁이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를 불러 화을간 조사했다고 6일 밝히면서 3년 만에 재수사를 했습니다 법조추조 장관의 아들 승호 씨는 주한미팔군 한국군지원단 가추사로 공공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해 특기의 허가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김대희는 서씨가 근무한 지역대회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인물로 2017년 6월 당시 추 전 장관 측 보좌관 최 모 씨로부터 서씨의 허가 연장 관련 문의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관로검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정 금 모 씨와 지역대장 중력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법조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장관과 서씨 등이 근무 잇달 및 방조, 비호 보호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는 불기소 출근했습니다 책임 정의는 김대희의 진술이 분복돼 일괄성과 신명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일 재기수사 메뉴를 내렸고 이번 재수사는 그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3년 전 2020년 12월 5일과 10월 1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정체와 그의 발언을 발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으며 그 후 카프레이에서도 외친 동영상을 올렸으나 석지해 내렸는데 그 글을 소개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진출 영장을 피해 고향인 전라도 순창에서 동망쳐서 백으로 숨어왔다고 하며 고향의 어떤 사람은 그가 과거 남로당에 탑치했다고 합니다 전쟁 후 성명급 창업주 김성근이 민의융으로 당선되자 그의 빚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를 날 점 김성근이 경영하던 대구 방식 공장의 책임자 공장장으로 있었으나 5.16 행릉대의 금 밑필자로 단속되어 모든 공지에 나설 수 없어 세탁소를 했습니다 왜 내일부나 국어를 검색하는 추미애라는 이름에 의해 왜 부모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왜 모든 미디어에 옷을 난 장관인 여자의 장례의 부모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법무장관 추미애는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 공장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호흡을 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초심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2017년 당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화로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고 위압을 넣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청력병으로 산발하라는 위압을 넣은 증명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무와 사명은 법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의 불공정한 병력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합무처의 변명에 급급한 추미애 장관은 정의 실현의 법무부 수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남의 엄마들은 분노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을 대상 만들게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아들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쓴 미안해 추구장관 아들이 그가 군대에 위복기였다고 전환 당시 산병의 신상을 틀고 허위의 사실을 욕도했다고 몰아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 유당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당직 사병은 우리들의 아들입니다 일것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은 소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표출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발을 묶었던 인사를 수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아연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전 국민과 싸우려고 하며 고소를 설치는 추미애 전 장관은 대상 장관의 자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양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후 군대에 미리 복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뒷받침한 정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실과 마짜 누스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도로입니다 방해의 의원은 당시 사방의 신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단독범이 아니라 함께 개입한 공범시력을 철저히 금융해야 한다며 범죄가 취급을 하고 점수를 탔다는 말도 섬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공무사함 비밀뉴스에 일항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귀하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던 당직사병은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방해의 의원은 당직사병에게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장한 아들이 위복귀가 아니라 추가 연장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혜이며 위복귀였다면 분명히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시 당직사병의 전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왜거하고 추장한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위복귀했다고 전한 당직사병의 심상을 틀고 그의 사실을 요구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경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편 감싸기에 급법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몰라야 합니다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지금도 군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충실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이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라고 망언을 하더니 더불어 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고려대 최백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을 2020년 이수신 장군이라는 망언을 했으며 또한 이런 추 장관 교체를 임해 담는 일이 바로 특차 외국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수신 장군은 전선을 이탈하며 군기를 물러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별백계로 어미 다스렸습니다 전라 자수사로 있을 때 외군 침략 소식에 즉시 병력을 소집해서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군대 한 명이 도망시자 체포해서 청수했습니다 또한 경상 우수사를 지낸 베슬 장군이 부산포 폐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일본군과의 사엄을 응대했습니다 병을 얻어 치료한다고 군막을 떠났으나 약수가 날이 될수록 돌아오지 않자 이수신 장군은 산부에 보고하여 경북 선사를 있는 그를 붙잡아 청수했습니다 이처럼 이수신 장군은 군대를 무단히 탈한 우린에 대한 체벌이 추상같고 엄격했습니다 승리의 법무장관은 취임 직기부터 몹시 거친 은서와 더불어 도서위의 수사주의권 당첨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급기야 당시 유원센터를 검사총장의 직무축병 정지를 명령했으며 징계 참고를 했습니다 공수처를 출원시키고 공수처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행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에게 부합하는 것입니까 현정사상 초위에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의 갈많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는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정사상 초위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참고를 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집권 혈액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경찰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맺힐 수 있다는 깨끗은 설레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수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장혜문 문장은 수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집권 남용 벌건 무법으로 바로 막는 것이 정령 대통령의 뜻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무법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히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완장을 차고 아들에게 엄마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추미애는 아들의 황제복무 법칙 파괴 공기물란 정치적 폭거를 행했습니다 추미애는 군대마저 공유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추미애의 경찰총장을 침묵 교재한 채권 남용을 사법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만원을 한 최백은 고리도의 명예교수와 유불당 황희은과 대변인 박승준은 사죄하시고 유불당도 군 복무 중인 양민국의 아들, 엄마들과 모든 장민들에게 사죄하시고 유불민주당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법무장관 추미애 아들 그가 미복귀 의견에 대한 재수사를 분명합니다 대장,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등 가족이나 친애 등의 그동안 행동들이 없는 공주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 생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우리 속에 둘러싼 인민족을 불쌍히 얘기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승리로 해방시켜 주셔서 야미고을 세우시고 인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만 대통령의 서대 경북 유념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시키는 중북 조사파의 악한 영예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첨언을 바치는 군인들이 자부심과 창의심을 가지도록 하며 정병열의 미래와 치료를 해결하며 군 복무에 대한 감사와 우대하는 문화가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한 육체에 정당한 정신에 깃들게 하시고 정신하게 땀을 흘리는 자들이 인증받고 성봉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하수체를 버리며 하늘의 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남국을 해체내가는 일에 성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 것 보험 중일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배하며 이 문족에 맡겨진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전 세계의 세상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